혹시 누구야? 2019년 8월 31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No.1 지금은 떠나시대 가자 신속 기동하라 Follow me 도착 아무리 통 등 잠lot 도 닻 semaine 도착 흩Go 재료 нам fetch anie resell 계십니까? 할머니 할머니? 계세요? 요? 너 누구야? 너 누구야? 너 누구냐? 너 누구야? 너 누구야? 너 누구야? 너 누구야? 너 누구야? 저는 기부하자 저에게 다가자 잠시만요 힝힝 또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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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치 아이씨.. 아이씨.. 아.. 갑자기.. 아.. 아.. 아이씨.. 아이씨.. 누구야 당신? 당신 누구야? 당신 누구야? 알았어요 미쳐버리네 진짜.. 미쳐버리네 진짜.. 아 깜짝이야.. 미쳐버리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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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있나..? 뭐야..? 뭐야..? 미쳐버리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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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. 미쳐버리네.. 재밌어..? 재밌어..? 내가 번대로 보여줄게.. 난 분명히 보고만다.. 뭐 읽어드렸어? 이걸 태워버리겠어.. 내가.. 멈춰 먹으면 이거 진짜.. 멈춰 없네.. 근데.. 중간에 어쩌게.. 멈춰 гол수가 있어졌어.. 멈춰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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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하느님, 저 부탁받고 왔습니다 저 부탁받고 왔어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일단 좀 멈추 침핑 onions 그냥 멈추린다 뭐 짙어요? 그냥 멈추세요 저는 엎드린다고 생각해요 왜 그래, got that 또 정해보고 싶어요 제가 막에Big Ok 1.2.1.2.2.1.2.4.2 12.2.2.2.2.5.1.2 죽고 싶어요 3.2.3.1.3.1.2 민현이 여기서 나와봐! 안 돼! 민현이 여기서 나와봐! 안 돼! 민현이 여기서 나와봐! 안 돼! 너무 pronouns! 빨리! 빨리! 아.. 아.. 여러분들..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과 저는 제가 잠깐 정신을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정신을 낳았고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거기에서 저의 위험을 알리고 저한테 어떻게 도움을 주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전혀 생판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생판남이 손주, 손녀를 아무런 그런게 없는데 저는 혹시 가족분들 중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그 이전으로 갔을 때도 뭔가 얽혀있는 뭔가 좀 안좋게 돌아가신 분이라든지 혹은 좀 뭔가 그런게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제보자 분께서 사연 여러분들이 들으신 분들도 있고 안 들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보자 분이 사연해준 것과 뭔가 지금 맞아떨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구독! 좋아요! 알람 되죠? 부탁드려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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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